무당 기본 공부라는 다섯 권짜리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원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현황, 산신, 용궁, 치성하는 순서. 이 순서를 내놓은 책이 있을까요? 밥상을 이렇게 차려놨어, 밥상을. 밥상을 차려놨으면 어느 분은 식사 습관에 따라서 밥을 먼저 먹는 분이 있어요. 어느 분은 국을 먼저 떠먹는 분이에요, 국을. 어떤 분은 물을 먼저 마시고 먹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반찬을 먼저 먹는 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밥상을 차려놨으면 밥을 먼저 먹겠죠.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갈비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 불판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으면 대부분 이 고기를 구우면 고기 먼저 먹어요, 고기 먼저. 고기 먼저 먹고 그 뒤에 후식으로 밥을 먹든지 냉면을 먹든지 냉면을 먹든지 또 다른 다른 걸 먹든지 아니면은 아우 나는 고기 먹었으니까 밥이고 냉면이고 싫어.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식당에 가서, 식당에 가서 내가 고기를 먼저 먹는 것이 맞냐. 식당에 와서 나는 밥을 먹어야지. 고기는 밥하고 같이 먹어야지. 안 그러면은 아우 나는 네 기회에서 못 먹어. 또 집에서 밥을 먹어도 아우 나는 밥 먹기 전에 그래도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먹어야지. 이 뭔가 입이 좀 돌아가. 아우 나는 밥 먹기 전에 물을 한 잔 먹어야 돼. 웃기는 소리 나는 밥 먹기 전에 물 먹으면 안 돼. 난 밥 다 먹고 먹을 거야. 또 마찬가지. 어떤 분은 고기 먹으면서도 술이나 음료수, 콜라, 사이다, 환타를 먹으면서 같이 먹으신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고기 다 먹고 완전히 다 먹고 놔야지. 물이든 콜라든 먹시. 그럼 고기를 먼저 먹어야지 밥을 먹어요. 다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각각 다른데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해도 내가 밥을 먹느냐, 반찬을 먹느냐, 고기를 먹느냐. 고기 먼저 먹고 밥을 먼저 내가 구워 먹느냐. 배만 불러면 된단 말이에요. 배만 불러면. 그건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이 저렇게 해도 그거는 그 사람만의 방식이야. 나는 내 방식을 가져라. 내 방식을. 그리고 선왕에 가서 산신에 가서 용궁에 와서 어떤 경우에는 내 신당에서 이렇게 해도 도대체 왜 선왕 가서 풀까? 왜? 선왕 가서 왜 풀어요? 내가 해보니까 신당에서 해도 아무 상관없어. 산신에서 왜 해? 신당에서 해도 되더라고. 용시구, 용궁에서 왜 해? 내 신당에서 아무 이상 없어요. 아무 이상 없는데 다만 내 신당이라는 것이 주변에, 주변에 소음 피해, 주변에 이웃들에 피해를 주기만한 그런 소리를 낼 만한 공간이 없다면 할 수 없이 내가 용궁을 가든지 산신을 가든지 선왕을 가든지 하는 것뿐이야. 도대체 어떤 일을 선왕에 가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산신에 가서 풀어? 어떤 일을 용궁에 가서 풀어? 물론 경상도 선생님들은 요왕 먹인다. 산재 지낸다. 목신 났으니까 선왕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제가 여러 사람을 다 시켜봤는데 내가 오늘 식당에 가서 고깃집에 가서 먹을 거냐? 내가 오늘 분식집에 가서 먹을 거냐? 내가 오늘 라면을 먹을 거냐? 내가 오늘 한식집에 가서 먹을 거냐? 짜장면을 먹을 거냐?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오늘은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짜장면집에 가면 돼. 내가 분식집에 가서 라면 먹으면 돼. 근데 분식도, 라면도, 짜장면도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집에서 해 먹으려면 번거롭고 귀찮고 설거지해야 되고 일거리 많아요. 내신당에서 하면 비용은 좀 줄어들어. 그런데 일거리가 많아. 그러신 분들은 산신을 가든 용궁을 가든 선왕을 가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왔다 갔다 경비 들어가. 거기 가면 또 구땅이 됐든 뭐가 됐든 요즘 비용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당에서 하라. 내신당에서 한대. 그런데 산신에서 하는 순서, 용궁에서 하는 순서, 선왕에서 하는 순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양식집에 가면 포크를 먼저 쓸지 나이프를 쓸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그건 서양 애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양식집에 가서 내가 숟갈 먹고 싶고 숟가락 먹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해. 그 절차 격식은 복잡해서 나는 외우지도 못해.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밥상 차려놓고 먹으면 돼. 떠먹으면 돼. 내가 국을 먼저 먹든 밥을 먼저 먹든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배부르면 됐지. 내가 구땅이라는 데 가서 살 건지 신당이라서 살 건지 이것만 구분하면 돼. 그 다음에 구땅도 허공에 아무도 없이 하는 데 지금은 못해. 쓰레기 문제다, 공회다, 뭐다 해서 그럼 정확하게 비용 주는 구땅이라는 데 가야 되는데 여기 가면 돈 나간단 말이에요. 돈 나가. 이거 다음부터 푼 나가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내신당에서 하라, 내신당에서. 그리고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 먼저 하면 어떻고 저거 먼저 하면 어때? 밥상 차려놓고 먹어봐라, 이거야. 먹어봐라. 여러분들이 순서를 배우기 전에 짜장면을 먹는 순서, 짬뽕을 먹는 순서, 한식을 먹는 순서, 반찬을 먹는지, 국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 먹어봐라, 먼저. 먹어보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체질적으로 국을 먼저 먹어야 돼. 나는 밥을 먼저 먹어야 돼. 나는 고기를 먼저 먹어야 돼.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게 있어요. 부정풀이를 안 해도 못해도, 뒷정풀이 안 해도 상을 내가 차릴 수 있는 만큼 제사상 차리든지, 10만 원어치인지, 30만 원어치인지 보기 좋게 그럴듯하게 차리면 내 밥을 여기다 놓으면 어떡하고 국을 여기다 놓으면 어때요? 그런데 먹다 보면 나는 밥이 이쪽에 있고 국이 이쪽에 있고, 반찬을 여기다 놓고, 숟가락 젓가락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먹기가 편해.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나온다니까. 여러분을 하다 보면 나와요. 만약에 선양에서 하는 일, 산신에서 하는 일, 영국에서 하는 일이 다 다르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집을 파는 일은 어떻게 할 거야? 장사가 잘되면 어떡할까? 인간사회의 일이 한두 가지냐고요. 아기를 못 낳는 사람 일은 어떻게 순서대로 할 거야? 아기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은 사람은 어떡할 거야? 남편이 아플 때는 어떡해? 남편이 지적할 거야? 마누라가 바람나서 어떡할 거야? 딸이 사고 쳐서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야? 인간사회의 모든 일이 천 가지, 만 가지 일이 많은데 어떻게 다 그 순서를 다 따지고 해요? 여러분이 무작정 해보라는 거예요. 무작정. 상처를 놓고, 상처를 놓고 우득하니 앉아 있어봐. 여러분이 첨볼대 손님 점 나오듯이 상처를 놓고 우득하니 앉아 있어봐요. 5분 안에 뭐라고 씹을 이게 돼 있다니까. 5분 안에 어느 조상이 와서 뭐라고 하게 돼 있다니까. 제가 그것조차도 어려운 분은 여러분이 일을 맡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상은 어떻게 차리고, 음식은 얼만큼 준비하고, 경문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어떻게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았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려드릴게. 산신이니 선왕이니 용왕이니 이런 거 따지지 마요. 어디 가서 하면 어때? 내가 비용을 줄이려면 내신당에서 하는 게 제일이지. 여기서 동법풀이는 못해, 상문풀이는 못해, 진옥이는 못해, 진지옥이 못해. 왜 못해, 왜 못해. 내신당에서 다 하면 되지. 여러분이 누굴 모시고 있어, 누굴? 여러분이 신을 모시고 있잖아, 신. 이 신은 뭐해? 어디다 두고. 엿벗고 먹어? 이 양반들이, 이 양반들이 다 지켜주고 할 텐데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그 순서, 이 선생하고 해봐, 저 선생하고 해봐, 저 선생하고 다 틀려요. 어떻게 맞춰? 지팔떡 때가, 논을 팔 때가, 땅팔떡 때가 하고, 다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우두커니,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봐라. 그리고 경문책? 경문책 뭘 읽으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이 알기를 해요. 손님이 알기를 해. 어차피 며느리 가로, 쉬미 가로. 지금 여러분들이 5년, 10년 뵌 분도 저 경문이 뭔지 모르신 분들 수두룩해. 아직 5년, 10년 택을 보신 분이 뭔지 못 외우신 분 많아요. 정신경이 뭔지, 안택이 뭔지, 죽어문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많아. 어차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안 되면 국어책이라도 가급다 읽어. 산소책이라도 읽고, 영어책이라도 읽어. 그러다 보면 5분 안에 실려. 그럴 바에는 그래도 전통적으로는 안택경이나 조상경이나 아무데나 펴놓고 읽어보라는 거예요. 순서 따지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순서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도움을 받다 보면 그 선생님한테 의지해서 못해. 저한테 물어봐도 저는 절대로 여러분한테 가서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게 제가 안내해드려요. 혹시 작은 일, 큰 일, 삼재풀이, 살풀이, 홍수명기, 고사, 지성 이런 거 맡았는데 도저히 내가 자신이 없다. 돈은 고딱질만큼 받았는데 선생님을 부를 수도 없고 안 부를 수도 없고 저는 아세요. 여러분들 혼자서 할 수 있게 제 모가지가 허락하는 한 모든 분들에게 다 그 순서 방법 알려드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상 차려놓고 상을 얼만큼 어떻게 보내지 차려놓고 어떻게 예쁘게 차려놓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금방 한 시간, 두 시간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그건 내 말 듣고 한번 해봐요. 전국에 계신 분이 다 하고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해보시고 안 될 때, 자신 없을 때 전화하시면 제가 최소한 두려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